안녕하세요 남보원 아하 여기 계셨군요 남보원씨 반갑습니다 지역의 작은 행사자리에 초대된 모양입니다 범이 오는가 보다 하하 눈을 감고 들으면 실제인 듯 들리는 그 실력 역시 녹슬 잘 안내요 백남보원가 이거 하다가 죽었잖아 남보원의 전성기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는 가까이서 맨 얼굴로 보는 그의 공연이 신기할 만도 하죠 하나씩 춤 주실래? 춤 한 번 멈추게 춰보라 자기네들끼리만 웃고 마는 요즘 개그보다야 향수가 담긴 남보원씨 코미디가 더 반가울 나이들 나이 드는 것쯤 뭐가 대수냐고 위로해주는 왕년의 스타 덕에 관객들도 흥미도 씁니다 식당이 남보원의 원맨쇼 공연장이 되어 들썩입니다 공연이 끝나도 이어지는 팬 고맙습니다